요청되면 여러분 어 이제 뭐 정말 저 내밀분 중에서 한 분을 모실까 합니다 우리 김동훈 군수님 노래 한 곡 들어보시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대로 모시겠습니다 예예 그냥 가시면 되겠어요 오늘 같은 경사에 노래 한 곡 하셔야죠 군수님께서 무슨 노래 하실 거에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참 근데 노래 하러가 이제 나오게 나오는데 참 걱정이네요 아예 음면 가수들 앞에서 제가 노래하면은 이게 조금 쩍지기도 해요 그래도 그냥 할까요? 네 누이 할까요? 네 누이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꺼붙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내게 오랜 시간 언제나 내게 오랜 시간 언제나 내게 오랜 시간 사랑스러운 위가 있어요 사랑스러운 위가 있어요 보며는 수로 매력이 넘치는 사랑스러운 위가 사랑스러운 위가 사랑스러운 위가 마음이 외로워 예쁜 미소로 예쁜 미소로 예쁜 마음으로 예쁜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갈래 주절리 사랑스러운 위가 사랑스러운 위가 사랑스러운 위가 그대양한 마음으로 언제나 사랑스러운 위가 필 Kung 자 여러분 한박수 한번 주시고 네 올라오세요 네 위에서 네 언제나 내게 오랜 시간 사랑스러운 누이가 있어요 모노물수록 내력이 넘치고 좋아하더니 마음을 외로워 봐서가 될 때도 사랑으로 다가와 예쁜 미소로 예쁜 눈빛으로 내 마음을 감싸주던 누이 마음을 다시 내게 오랜 시간 사랑스러운 누이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언제나 사랑스러운 누이 네 감사합니다 문수님 문수님 잠깐만요 문수님 잠깐만요 네 앵콜 좀 이따 자 잠깐만요 자 우리 저 전성무용단까지 이렇게 배송해서 축하 무대를 해주는 문수님께 다시 한 박수 주셔야죠 네 잘하셨어요? 잘 안하셨어요? 네 자 그럼요 권수님 경금추천을 한 번만 하시기 때문에 하시죠 자 추천을 내면 보고 오십시오 네 올라오신 김에 경금추천을 하겠습니다 네 자 한 번 하기는 좀 서운하니까 두 번을 예 324번 324번 324입니다 어디 손족만 324 안 계시네요 안 계세요? 안 계시네? 안 계시네? 아 예예예예 자 오셔서 예 예 선물을 예 예 한분만 더 오십시오 자 내꺼 뽑으라고 박수 주세요 박수 치신 분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1번은 도저히 묻을 수가 없을까요 460 9번 460 9번입니다 469 4 6 9 네 축하합니다 네 그래요 정말 오늘 즐겁고 행복한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정품은요 이따가 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너드시 관계로 대구 선생님께서 미리 일정이 있으셔서 우리 일반의 학교 일정이 있으셔서 네 시기 바랍니다 그리석이